미 전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선거 사기가 벌어졌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키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각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인데요. 결정적 증거 없이 벌써 세 번째 소송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가 펜실베이니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소장을 또다시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민주당 측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우편투표 사기를 펼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출저가 불분명한 투표용제들이 선거 결과에서 배제돼야 하는데 트럼프 측 참관인 없이 개표돼 결국 바이든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캠프의 주장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참관인 없이 개표된 부재자 투표용지는 모두 150만 표. 이 중에는 신청서도 포함되지 않았거나 마감 기한을 넘긴 투표용제들도 다수 포함돼 해당 투표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에 베네수엘라와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의 변호사 시드니 파월은 개표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 휴고 차베스가 만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개표 시스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이를 이미 반박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캠프 측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참관인들의 접근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잇따른 소송 기각을 겪자 트럼프 캠프 측은 민주당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니아주에서만 벌써 세 번째 소장을 제출하며 대선 불복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합지들의 불복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거나 취하되며 대선 결과 승패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채혜입니다.